최전방에서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식 감독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구스타버를 선발로 낸다고 하는데 두 경기여서 견고를 보여 받은 고무현이고요 뛰어줍니다 다시 박사 안쪽에 구스타벅! 구스타벅! 전반전 경기 주심의 휘쓸 소리와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구스타벅의 선축으로 전반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보는 거예요 최근 10경기가 전복이 4승 5무 1패인데 무승부가 많죠? 그렇죠 자 빠집니다 왼쪽에서 구스타벅! 자 마상훈이 따라가겠습니다 오 좋아요 오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구스타벅 뒤로! 전반전 계속해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코너킥! 자 헤더! 네 구스타벅의 헤더였는데 자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구스타벅은 나는 볼을 보고 경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구스타벅가 이제 오늘 선발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었더니 김장식 감독이 출전 시간에 대한 좀 갈증이 있다 내가 출전 시간만 좀 더 늘려준다면 충분히 내가 결과를 보담해주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또 한 번쯤은 변화를 한 번 줘보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 득점력도 상당히 좀 빈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살짝 밀었다는 거네요 경합 과정에서 백스모 선수의 프리킥 프리즈 스님 7번째 출전 프리킥!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백스모 선수의 데뷔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현대입니다 왼밭이네요 프리모트가 띄워줬습니다 패덜! 고구려의 골! 다시 한 골 추구하는 전북현대 아 하지만 높이 아있네요 역시가 올라갔네요 네 네 주심의 휘쓸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역을 지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전북현대가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군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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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타보! 자 구스타보가 감독과의 약속을 지켰네요 자 그리고 일류첸코가 흘려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요 구스타보의 결정격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현대 아하하하 델치에 가서 약속 지켰다 이러는데 안 되셨는데 네 그런거 같네요 자 측면에서 전북현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가 뛰어줬습니다 구스타보의 투구 슛! 아 골 레트를 흔들었는데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구스타보가 오늘 여러 차례 골망을 흔듭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현대 왼발 코너킥 골 에 established 골 에 골렸어요 구스타보 벌틱골입니다 자 구스타보가 김상식 감독의 선발출전에 대해서 2골로 화답을 분명히 아네요 그렇습니다 3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구스타보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살아났어요 예 그게, 끝났다 이런게 있어요 네 경기를 놔버린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구스타보 쪽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아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슛에서 또 들어갑니다! 헤트트릭의 구스타보! 구스타보 헤트트릭입니다 4대0을 합성합니다 전북현대 어! 골이에요 골이에요 자 이게 헤트트릭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후리모토의 패스 연결이었고요 4대0 구스타보가 이렇게 되면 K리그로 진출한 이후에 지난해 FA컵 부산과의 경기 때 헤트트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K리그만 따졌을 때는 헤트트릭은 처음입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일루첸코 쪽으로 일루첸코 돌아서 자 일루첸코 어 여유있습니다 구스타보! 구스타보! 슛! 골입니다! 5대1 자 오늘 경기에서만 4골째 기록하는 구스타보입니다 자 여기서 일루첸코 역시 오늘 이 투톱이 지금도 일루첸코 쪽으로 시선이 완전히 수배수들이 유도가 됐고 그다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구스타보가 프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큰 내내요 대학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스타보가 헤트트릭 이렇게 4골 3골 기장되면 볼을 기업으로 가져가거든요 아 볼을 찾고 있었군요 근데 지금 볼이 없으니까 볼 달라고 이게 선수 인생경기하면 그렇죠 이 벤치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막 찾았어요 2위 엠프 에서 슛 고울 왼발 코너킥 고일거리고 고일거리고 고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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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